이제는 전 한마디와 mnet.com이 함께하는 뮤직비디 어! mnet.com 뮤직비디 TOP 100에서 킹왕짱 뮤직비디 5개를 선두했습니다 기대하시 어! 지금 시작합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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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우 어우 색다른 호린의 모습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뮤직비디 호린이 불렀습니다 원 스텝 투 스텝 아니고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넌 왜 한 걸음 다 가보면 되는데 불장난에는 이 두 번째 곡이죠 블랙핑크 곡입니다 고 아니고 스테이 오빠 가 오빠 가 지마 스테이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마음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 마 자 오랜만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아 전설이죠. 왁스가 부릅니다. 너를, 너를, 너를. 중학생 때 왁스노래, 노래방에서 키웡장. 키웡장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남학창 시절에는 정말 전설이지. 8년만에 들어온 레전드 오빠 강타씨의 뮤직비디오를 저희 S팀 회사 식구들이죠. 김진경씨와 김종훈씨가 출연한 큰 화제들 모으고 있는데요. 강타씨가 부릅니다. 다 멋있다. 아 전지훈씨의 첫 솔로곡이죠. 자 작사 작곡까지 다 본인이 하셨다고 부르는데요. 전지훈이 부릅니다. 내가 해. 전지훈씨가 작사 작곡해서 만든 내가 해. 뮤직비디오까지 내가 해. 전지훈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이번주 뮤직비디오 TOP 100이 궁금하신 분들을 mnet.com 뮤직비디오 탭에서 확인하세요. 네. 다음주 금요일 5시 mnet.com에서 붉은보내시오. 다음주 금요일 5시 mnet. 안녕. 다음주 금요일 5시 mnet. 다 fairness thing.